자 26번 자나키 암멀 인도 이름이라서 발음이 틀릴수도 있습니다. 자 얘는 뭐 인물 쉬운 문제니까 해석을 좀 빨리 해 보겠습니다. 자나키 암멀 즉 한명인데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원어보드 최장컷 복수 과학자 중에 한명은 단수 원스 본 태어났어요 1897년에 그리고 기대되어지는데 투가 뭐 목적을 잡아도 되고 그래서 뭐 투가 메이 대신에 쐈다고 하더라도 똑같아요 아마도 결혼 되었어요 뚜루 충매된 결혼을 통해 디스파이트 전치사국 동명사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절인데 그때 글 읽고 쓰는 것이 여자들 사이에 인도에서 레스 그러면 1%도 안될 때 부자죠 일단 그녀는 계열정에서요 거부하는 것을 관습을 그리고 참여했어요 대학에 여자가 무슨 대학이야 이런거지 이 시절에는 1924년 그녀는 갔어요 미국으로 결국에 받았어요 박사기를 식물학에 브룸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에서 자 말은 기어했어요 개발인데 가장 달콤한 사탕수수 품종을 세계에서 그녀는 이사 갔어요 영국으로 영국에서 그녀는 공동 집필 했어요 크롬마섬 아틀라 서브 컬티베이드 플랜츠라는 책이겠죠 약간 이 택측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다 자 여기 팔로잉 따르면서 연이은 기근을 자 그녀가 겪은 건 아니죠 해석을 하면 약간 의역해서 그녀가 목격한 후에 이런거죠 해석이 고국으로 돌아간거지 두고 돕기 위해서 증가시키는 것을 준수약 동사 동사 운영 음식 생산을 했더 요구사항에 의해서 수상이 수상이 직접 용량 제발 좀 도와줘 이런거지 하지만 아말은 동의하지 않았어요 위드 살림벌채 테이킹플레이스 맞죠 분사고조인데 살림벌채가 이난하다를 현세분사로 왔어요 이난애플2 노력으로써 더 많은 음식을 기르려는 그녀는 옹호자가 되었는데 저 보호전에 토종 식물들을 그리고 성공적으로 구했는데 더 사일런트 밸리를 프롬 건설로부터 수력발전 때문에 환경보호주의자의 역할로 같이 했다 그래서 이 시절의 대단한 인도의 여자분 짜나키 암멀이라는 식물학자 같이 한번 살펴 보았습니다